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 매력과 재능이 꽤나 출중합니다 꽤나 무궁무진한 저의 매력을 선불일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이 아티스타 게임 이 프로그램의 룰로 밀어봤을 때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하이라이트의 팬 라이트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이분들이 이분들이 심지어 투표까지 잘하십니다 14년에서 15년 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를 이 아티스타 게임에 녹인다면 정말 저는 기대주, 우량주, 가치주 모든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